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독일 공학 한림원 해닝 카거만 원장이 이끄는 독일 대표단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독일 측에서는 카거만 원장과 함께 마커스 헬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부국장,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유 장관은 독일이 다른 나라보다 발빠르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게 된 계기와 민간과 정부의 협력관계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전반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카거만 원장은 독일의 산업 4.0 전략과 추진 계기를 설명하고 한국에서 곧 발족할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한국의 대응 방향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내일 오후 독일의 산업 4.0 전략을 담당하는 헬스 부국장에 독일의 제조업 혁신 전략을 직접 설명하는 4차 산업혁명 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